41장.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에 벽 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너비는 5.3m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너비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에 두 벽 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너비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12m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뽀가 성전 주위로 둘려 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의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7.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 뜰과 그 앞에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뒤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뒤뜰로 나 있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산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두 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재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견문이 달려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두 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저귀가 두 개씩 달려있었다. 두 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두 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 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성소의 문짝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